안녕하세요. 댄스 좋은 강사 김민재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해주셔야 될 신곡을 랩서 음파음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 우선 처음에는 자유롭게 포즈 하나 취해주고 시작하시면 돼요. 저는 그냥 다리 모으고 시작할게요. 그냥 차렷 아니면 포즈 취한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노래가 나올 거예요. 음파음파 하는 소리 첫 번째 거 듣고 두 번째 거 음파음파 할 때 손바닥 손가락을 쫙 펴서 하나, 둘, 셋 세 번 가려주실 거예요. 노래 가사에 맞춰서 음파음파 하고 가려주시면 됩니다.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사실 파트가 조금 나눠지는데 저는 가운데 사람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. 손을 짠 하고 열어줄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어깨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. 쭉 열어서 여기까지 내린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수영하듯이 손 모으시고요. 오른손 당겨왔다가 양손으로 가슴을 다운, 업, 다운 한번 넣었다가 열었다가 넣어줄 거예요.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슬슬 시작한다라는 뜻이고 이제부터 조금 안무 달려갈 건데 자 시작은 아래로 한번 뻗고 크로스 했다가 위로 짠 뻗을 건데 이때 다리가요. 다리를 벌려주시고 오른쪽으로 짠, 안, 하 오른쪽으로 두 번 갈 거예요. 같이 가시면은 원 앤 투가 되겠죠. 자 그 다음엔 다리가 똑같이 왼쪽으로 갈 거예요. 짠 짠 짠 이때 손은 당길 거예요. 근데 두 번 그냥 당겨주시면 됩니다. 팔꿈치로 여기를 밀어버리세요. 이렇게 쓰리 앤 포 그 다음에는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위로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다리가 오른발, 왼발, 오른발 하고 움직여줄 거예요. 거의 그냥 제자리에서 걷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. 그래서 파이브 앤 식스 소리가 음파파 하는 가사가 또 들려요. 그러면 또 이걸 한번 두 번 해줄 거예요. 이때 몸은 다운 앤 다운 음파파 해주시고요. 오른발 들어줄 때 왼손을 한번 툭 그리고 오른손으로 주먹 그 다음에 다시 오른손을 손바닥 뻗어서 밀고 왼손 뻗어서 밀고 그대로 자리 잡아주시면 됩니다. 자 일단 여기까지 카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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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그대로 원 투 쓰리 포 5 6 7 and 8 1 and 2 3 4 5 and 6 7 8 2 2 3 4 5 6 7 8 자 이제 대망의 파트 2 할 건데요. 자 파트 2부터는 조금 길어질 거예요. 자 파트 2는 이제 드디어 노래를 시작해야겠죠. 경고하는데 라는 가사가 나올 거예요. 이때 손을 짱 손바닥이 아래로 가게 열고 나서 손 허리 해줄 때 다리가 하나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하면서 왼발이 살짝 앞으로 갈 거예요. 다시 경고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른발이 앞에 있으니까 왼발을 찍고 오른발을 들어줄 거예요. 이때 손은 이 상태에서 한번 툭 쳐주시고 여기다 놔두시면 돼요. 왼손으로 이렇게 쭉 열어서 박수 한번 칠 때 무릎을 살짝 굽혀서 몸이 살짝 왼쪽으로 다운 그대로 뻗어줄 겁니다. 짠 여기가 경고하는데 따라따따따따따따따딴 하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. 자 그 다음에는 손을 크로스하고 내려줄 건데 다리를 모았다가 내리면서 살짝 다운 그대로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. 손을 한번 열었다가 손 허리에 두고요. 오른발이 앞으로 갈 때 살짝 웨이브해서 오른손 던져주세요. 그 다음에는 그냥 다시 오른손을 여기로 뻗었다가 손을 모았다가 열고 닫고 열고 이걸 할 때 다리는 조금 웃길 수 있는데 오웬 오웬 이런 식으로 제자리 뛰어주는 걸 추가해줄 겁니다. 뻗었다가 엔 하 딴딴 세 번 하고 열어서 손가락을 구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왼쪽 아래로 당겨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 익숙한 안무가 나올 거예요. 양손을 다리를 벌릴 때 손도 벌려주시고 들 때 앞다리 들었다가 뒤로 갔다가 들어줄 거예요. 어디서 본 안무예요? 우리 덤덤에 나오는 안무랑 일부러 똑같이 넣었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뛰어서 자리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노래 느낌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. 이제 따라다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딴딴 따라다다 하고 멜로디가 달라질 거예요. 이때 한 번 받고 짠 모아서 착착 이때는 사실 일자로 서서 구성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사람으로 알려드릴게요. 다시 밖으로 뻗었다가 그 다음에 눈 한 번 가리고 가슴 한 번 내려서 쿵 하고 크게 튕겨줄 겁니다. 그 다음에 빠져들어에 맞춰서 손 쭉 내려주시고요. 뒷짐을 지고 자리 잡아주세요.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도 어디선가 나온 안무가 나와요.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피카부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. 양손을 뻗으면서 오른발 나가서 오른쪽 골반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주시고요. 오른발 뒤로 갈 때 손을 팔꿈치를 당겼다가 짠 하고 열 때 다른 짠 그대로 왼발 오른발 간 다음에 오른손 내리고 골반을 하나 둘 셋 네번 흔들어주고 왼손은 허리 오른손은 내려서 자리 잡아주시면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나와요. 자 여기까지 카운트로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. 셋 roughly 6,7,8 1, 2,3,4 5,6,7,8 5,6,7,8 2,3,4 2,2,3,4 5,6,7,8 조심해야 돼 깊을지도 몰라 열어봤는데 못 나오던데 왜 나도 몰라 내게 묻지 마 얼마나 깊은지 난 내 눈만 보니까 하우셨다는 줄 다른 애들과 넌 다르길 바래 나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내게 빠진 거 맞지 넌 겁먹지 마 난 바로 너야 한 건 숨 마셔도 맥착이 될 테니까 드디어 대망의 하이라이트 파트입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파트는 안무가 조금 많이 있긴 하지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우리 수영하듯이 손을 짠 하고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 짠 열어서 화이팅 하듯이 모아주시고 한 번 더 짠 열어서 모아줄 건데 이때 다리가요 오른발을 동그랗게 놔줄 거예요 돌려줄 건데 이때 왼발로 찍으면서 원 투 앤 왼발이 들려요 돌리고 들고 이번에 반대발 똑같이 왼발을 돌리고 오른발을 들고 이어서 하면은 쿵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오른발 들고 내렸으면 왼발이 가볍잖아요 이거를 뒤로 찍을 때 가듯이 왼발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오른손이 앞으로 가죠 하나 다시 갔다가 세 번 마지막에 짠 하고 손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손을 쭉 찔러줄 거예요 손가락 이쁘게 놔둬서 좋아 이렇게 갈 때 오른발로 살짝 뛰고 뛰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오른손을 가슴 위에 왼손을 또 위에 이번엔 다시 왼손을 아래 오른손을 아래 이렇게 해줄 건데 이때 다리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왼발을 앞으로 한번 돌아오고 왼발 돌아올 때 손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꼬아줄 거예요 이때 손은 짠 하고 주먹 쥔 상태로 꺾어서 이쁘게 놔둬주시고 하나 둘 셋 넷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쭉 밀어주고 반대로도 쭉 밀어줄 거예요 이때 다리는 잘 이동하는 구간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쭉 쭉 하면 이제 수평선 위를 가는 거야 이제 소리를 들 거야 여기 맞춰서 손을 빙글빙글 안으로 돌려줄 건데 왼쪽에서 부터 쓱 머리 위로 돌렸다가 천천히 내려주고 모은 거를 이렇게 왼손은 뻗어주고 오른손은 머리 위로 하면서 왼발을 뻗어서 살짝 웨이브 들어가요 웨이브 쭉 한 다음에 다리를 모을 때 박수 한번 그 다음에 작게 수영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이동작 맞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짝 다리는 작은 걸음 해주면서 잘 이동하면서 한번 두번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슴을 쿵쿵 하고 쳐줄 건데 다운 먼저 쿵 음파 음파 네 번 해주고요 다리 들어서 팍 하고 이제 올라갈 거예요 아까는 첫 번째 박자에 다운 둘 셋 넷 앤 업 하는 거예요 이젠 하나 둘 셋 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노래에 맞추면요 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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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수영을 할 건데 이번에는 요렇게 수영을 할 거예요 이때 다리는 걷는 게 아니고 요거 우리 여자친구 안무에 자주 나오는 스텝이에요 오른발을 드는 걸로 해서 들면서 하나 둘 셋 넷 해 주시고요 손을 오른쪽 약간 뒤 앞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할 때 다리는 하나 둘 셋 넷 같은 손 같은 발로 움직여 주시고요 내려왔다가 짠 하고 입 한번 가려 주시고요 자 거의 다 끝났어요 한 번 열었다가 이때 오른손 접고 왼손 뻗어요 그대로 모아서 두 번 튕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리 잡을 때 머리 한 번씩 쳐주면서 자리 잡으면서 엔딩 포즈 해 주시면 1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카운트로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프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앤 elastic 세 sung 세 쉴 에잇 원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지금 맘이 흘러 가는데도 좋아 수급한 소리를 나는 거야 너들 맞을까? 2, 3, 4, 5, 5, 5, 6, 8 2, 3, 4, 5, 6, 9, 9, 10 1, 2, 3, 4, 5, 6, 9, 10 Something unforgettable Let the beat drop 1, 2, 3, 4, 5, 6, 9, 10 Oom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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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 we go now Oom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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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고하는데 조심해야 돼 깊을지도 몰라 열어봤는데 못 나오던데 왜 나도 몰라 내게 묻지마 얼마나 깊은 진해 내 눈 못 보니까 우쇅되는 줄 다른 애들과 너무 다르길 바래 나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내게 빠진 거 마치 너무 겁먹지만 난 바로 너야 너 숨 마셔도 낙차기 될 테니까 Feel the rhythm 몸이 기억하는 대로 좋아 Something unforgettable 바로 지금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좋아 수고한 소리 나는거야 아아오오오오오오 헛을 마칠까 Oom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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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we let you go Oom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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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e we not too wide Something unforgettable Let the beat drop Let the beat dr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